준비는 끝났습니다. 명령 대기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이따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교전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순황이죠. 바람도 딱 좋네. 먼저 나게 패주지. 이만하면 순황이죠. 바람도 딱 좋네. 교전 시작합니다. 교전 시작합니다. 이런, 동료들 상태에 신경 좀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리자는. 먼저 나게 패주지.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가파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나게 패주지. 하하, 미끄러지는 걸 좀 버라지.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자.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교전 시작합니다. 하, 참.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해보죠. 조금만 더 해보죠. 교전 시작합니다. 너도 컬렉적이 돼버렸군. 표적, 완전 무력화. 조금만 더 해보았습니다.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교전 시작합니다. 이만한 순항이죠. 바람도 딱 좋네요. 이만한 순항을 저 부표처럼 흔들리는 놈이 제 1 사냥감이겠네요. 가속 끝장내줘. 먼지나게 패주지.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도 걸린 적이 돼버렸군.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먼지나게 패주지.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사냥을 시작해 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사냥을 해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공격이 공격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격이 공격에 맞게 배부를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경에 맞게 전해 보셨죠? 미끄러지는 꼴 좀 보라지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미끄러지는 꼴 좀 보라지 너도 컬렉적이 돼버렸고 너도 컬렉적이 돼버렸고 참..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해보죠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생각 잘하세요 후회하지 않게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조금만 더 해보았어요 테두리 전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먼지나게 패주지 표적 확인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이대로 가면 안팎이 그는 그는 콘텐츠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응, 아니, 이렇게? 만약 Fantasy'가 나를 어떻게 할까요? 흐흐, 미끄러지는 꼴 좀 봐라지?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교전 시작합니다. 표적 확인! 파도가 밀려올 것만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삼렐라! 치즈가 흘렀! 치즈가 흘렀! 치즈가 흘렀! 치즈가 흘렀! 넌 이제 나게 패주지 확인 사살 확인 사살 흐흐흐 미끄러지는 걸 좀 버라지 이대로 가면 난파예요 알아들어요? 교전 시작합니다 하자 어허 어허 헉 으흐흐 그냥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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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이 장만이 아직은 아니야 내리는 거 할 일이 힘 좀 더 써봤어